정태일 경위 가야 한단 얘기면 하지 말라고 나 당신 안 보낼 건데 내가 그때 안 도와줬으면 그래도 나 좋아했어? 이해했을 거야 이해하다 좋아했을 거야 내가 엄청 싸가지 없이 굴었으면? 난 자네를 25년 동안 그리워하고 조용히 안 해! 미쳤나 봐 진짜! 그래도? 그렇게 굴었어 가설이 증명됐군 화를 자취해야 얼굴을 보여준다 그곳에 영원히 있대도 난 자네에게로 올 거야 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갈 생각을 해 좋은데 혼자 가지 말고 그는 지금 과거에 있어 나 안아줘서 좋았어 기억이 새로 생겼어 안아줘줬대 나 안아줘서 얼마나 좋던지 그 사람 좀 안아줘 광화문에 나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다 나 그 뒤로 우리 어떻게 됐는지도 다 기억나? 처음과는 달리 대한제국 황제라는 그의 말을 나는 반은 믿어 평행세계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해 좀 더 빠르게 그의 세계에 가 일어날 일들은 일어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극 또한 좀 더 빠르게 찾아왔다 오지 말란 말 하지 말아줘 하지 말란 말 하지 말아줘 무슨 방법 생각하는지 다 알아야죠 과거를 가리는 거잖아 가서 이름이 넘어오기 전에 자꾸 온 거잖아 그럼 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 두 세상이 지금과 다르게 하려면 난 당신을 모르는 자세입니다 가라고 해줘 떠나라고 부탁이야 자네가 그 말을 하면 난 아무것도 못 알고 왔다 자네가 잡으면 난 갈 수가 없어 나 진짜 쉬운 거야 나 어디서 기다리고 나 머리끈 찾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란 뭘 심었는데 대한제국에서 샀 꽃씨 이곳은 꽃이 피지 않아 모르지 아무도 꽃씨를 안 뿌려봤다면 사랑해 저는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 나도 사랑해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민다며 만약 그 문이 닫히면 오늘 우주의 문을 열게 그래서 자네를 보러 갈게 봤어 운명이 그렇게 허술할 일 없어 커다란 운명일수록 더 많이 걸어야 도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피하네 이제 다 헌거야 우린 아직 다 도착하지 못한 것 뿐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어 문은 닫힐 채고 기억만 남을 잔이네 그렇게 우린 함께 여행을 한 거야 물론 평범한 여행은 아니지만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어떤 문이 열릴지라도 함께하는 순간이 우리 때로 아련한 쪽으로 흐를 참아 내 사랑 부디 지치지 말기를 그렇게 우린 우릴 선택한 운명을 사랑하기로 한다 오늘만 오늘만 영혼이 trou red 저는 그렇게 우린 순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나 예 저는 우리 Third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